안녕하세요 도로쥐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통삼겹 수육! 와~~ 이건 통이구요, 여기는 3개 좀 썰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그리고 총각무첨, 그리고 당귀예요. 청양고추, 그리고 알배추입니다. 여기는 초고추장, 삼장, 갈치속차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 뜨거워. 오예~~ 오픈 안 과일에는 잘 먹어서 링크, 계란과 다리에 잘 먹어요. 하 Arm, 그쵸? vin, 연왕이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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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맛, 생선이, 장르기, 잘 먹으면 좋겠어요. 하얀어 오도독 이따가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다음날은 고소하고 좀 더 평소에 먹어요 고소하고 그거보다 더 맛있게 먹었지만... 그는 격리도 나기 때문에 덜 먹었지만... 격려는 그는 그가 계속 먹었을 때... 격려는 못 먹었을 때... 격려는 것 같은 맛도 이루어졌어요. 격려는 옷은 입이 신경 쓰지 못하고... 격려는 두께가 없어서... 격려는 것 같네요... 격려는 것 같은 느낌... 격려는 것 같아요 격려는 것 같아요 격려는 것 같네요 상추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치킨을 먹으면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엄청 맛있었어요 치킨은 얇게 먹으면 더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더 맛있었어요 헐 양념 감사합니다 이제 다리가 어딨어요 너무 맛있다 입에서 어느정도 맛있어요 중간에 먹어야지 내가 더 좋아할까? 마지막으로 먹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제가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첫 입에 어묵을 입은 고소해요 이제 면방향이 없던 맛이에요 면방향이 좀 더 좋아요 면방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여 이제 면방향이 너무 좋네요 오마이도 이렇게 면이 다 먹어요 짜장도 맛있게 먹어서 밥을 먹거든요 소고기 훈훈한 고춧가루 스팸 그리고 babysitting 아이가 오늘!! 대한민국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세개는 과일이에요 양념이 너무 좋아요 한국어 아이스크림 여긴 흥미로운 향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다 다음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원한 혜안 이렇게 맛있었는데요 앞에서 수박미가 넓은 부분에 집이에요 조금 더 더 털어먹는 것 같아요 그냥 먹방 좀 더 먹어야죠 솜씨는 합류하고요 아쉽지not ㅎㅎㅎㅎ 처음엔 뱅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이거에요. 완벽하게 저는 아키라거는 술이 너무 좋아지 않아요. 핫도그 고춧가루 소주 정말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에 마요네즈가 엄청 맛있어용 cross the floor witness 팽이버섯 오돌뼈 닭다리 이럴 먹음 이럴 먹음 location 부끄럽고 다 먹으러 가는게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용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신선한 맛 맥주도 좋은 맛 이걸 맛있더라구요 국물의 맛 국물이 좀 더 맛있어서 오이구 그리고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건 직접 한 1시간 좀 넘게 삶았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비계 부분은 쫄깃쫄깃하고 거기다가 약간 쓴 당귀랑 알배추 그리고 청양고추 김치들이랑 함께 하니까 고르맛 그리고 가지 속죽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쌈장도 잘 어울리고 제 입맛에 초고시장은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볼게요. 안녕. 우즈 사랑해요. I love you.